괜찮아요. 아따 여기 왜이렇게 뿌옇게 보이죠. 그쵸? 어 야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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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 아이 야 어우 진짜 징그러운 얘 있어. 아 씨 아 아 진짜 씨 진짜 아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ф 자 여기는 기운이 지하로 뻗칩니다 위로 갈수록 기운이 약해지긴 해요 근데 모르는거야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마다 모든게 바뀌기 때문에 일단 다 돌아다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000 2020년 7월 7일 500일 강동원 스탠바이 엄청 어둡다 징징.. 징징 님 여기 사람이에요? 이도시스.. 아니 여기 살아요? 징징.. 징징 님 오실거면 마스크랑 음료수 좀 사가지고 오세요 귀신이냐? 귀신이 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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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야? 징징 님 얼른 와요 채팅하지 말고 마스크랑 커피 챙겨와요 커피도 챙겨와요 커피 바닐라 라떼로 알겠죠? 뭔일 생겨? 막 기절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인공을 해야 되잖아 야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조용하니까 더 무섭네 아 저기 오셨다 진짜 오셨다 저기 오셨다 마스크 갖고 왔어요? 마스크 갖고 왔어요?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갖고 왔어요? 네네 어 네 제가 내려갈게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마스크 좀 쓸게요 네 마스크 좀 쓸게요 여기뿐이세요? 아니요 저도 이사한지 한 달 됐어요 한 달? 네 서울에서 어 잠깐만 아 결혼하셨어요?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? 네 아 아기는 자요? 네 항상 후딱 재우고 아 그래요? 네 아 이거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뭔일 생겨? 막 기절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 나 어쩔 수 없이 인공공업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나가죠 나가서 먹고 다시 시작하자 네 네 네 아 결혼하셨어요? 네 아 제가 위협적으로 생겼어요? 아니요 근데 왜 결혼했어요? 무슨 말이야?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 뭐 알고 계시는 걸 조금 간략하게 저 어릴 때 여기는 네 네 원래 콘도가 돼 있어서 유명했던 거거든요 잠깐만 잠깐만요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되게 유명했던 곳인데 네 네 어느 순간 문 닫았고요 사건 사고도 좀 많았고 음 지금은 경매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거수도 안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심장 좀 마사지 좀 하고 네 좀만 그냥 바로 4층으로 올라가서 4층 5층 6층까지 돌고 그리고 이제 지하로 이렇게 하죠 네네 자 4층으로 바로 올라갈게요 4층으로 지금 방금 전에 대가리님 닉네임도 더 웃겨 대가리님 저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 여자분 저만 보이는 거 그거 안보이면 그거 안보이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네 봉사에요 봉사 안보이면 네 여기가 4층이죠 이제 네 4층 가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쪽이 어딘지 이쪽이요? 네 오케이 어린이들 어린이들 그리 있다 네 아 따라 붙었다 이쪽이요 이쪽 따라 붙었어 따라 붙었어 그냥 가요 그냥 춥가요 그냥 춥가요 오빠 소리 들리잖아 이씨 뒤에 소리가 들리네 좀만 더 빨리 좀만 빠른 걸음 보관 좀만 빠른 걸음 올라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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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뛰어 왜 버려요 저를 아니 왜 버려요 저를 아니 왜 버려요 왜 버려요 됐다 됐다 4층에서 어머니에 깎다 자 일단은 기운이 밑으로 뻗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는 약해요 연가에 힘도 없고 그냥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여기는 지하로 기운이 다 지하로 뻗치기 때문에 한층만 더 올라갔다가 이제 지하로 갈게요 한층만 더 올라갔다가 이쪽만 더 볼까요 만저 안계세요 괜찮아요 아따 여기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 엄청 그저 4층만 유일하게 엄청 뿌옇게 보이네 장미 그리로 말고 여기서 제가 진짜 이상한 예를 봤고 이 밑쪽도 그런데 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일로 가면 안 돼요 일로 가면 안 돼 우와 대박이다 여기 엄청난 것 같아 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절로 가야 돼 너무 위험해서 어디 가세요 일로 가요 아 여자 나와 있어 진짜 여자 나와 있어 여기에 서 있었어요 여기 입구에 서 있었어요 여긴 틀려요 확실히 여기가 왔어 여기가 왔다 거기 있었나? 나가야 나가야 소리 들려? 소리들려, 소리 가자, 빠진다, 빠진다 들어오세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어 어 사냥이? 응 어, 운명한 아저씨 있어 야, 그때 있던 아저씨 아직도 있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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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? 어? 이렇게 뭐, 날아가지 않았어 어? 어, 소름 어, 소름 어, 소름 여기 뭐 이렇게 날아가, 지나갔잖아요 아니, 나 딴 데 보고 있었어요 아, 저 좀 보라고요, 저 좀 알았어요 네 네 앞으로, 그쪽만 볼게요 어이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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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,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요쪽 앞에도 한 분 계시고요 요쪽, 요, 요, 요 간판 같은 데 하나 계시고 요쪽, 요, 요 간판 같은 데 하나 계시고 저, 여기 사이, 지금 벽에 horn caring 있었다 와, 소리 들리죠? 내가 말 안쪽 나 일부러 말 안하는게 무서울까봐 말 안해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, 우리 뒤에, 지금, 붙었어요 여기 위에 바로 가요 가려 아 뒤 아 소리야 좀 좀 빨리 가요 좀 어머 씨 어떡해 씨야 아 왜 이렇게 아 진짜 누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장애물도 있는데 날 바람쥐네 아씨 아 뒤에 아우 진짜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김치기 겁나 빨라 자 갑니다 지하 2층으로 바로 갑니다 오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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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 저쪽 엄청 많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얘 따라다니는 얘 때문에 와 얘 미쳐버리겠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아니요 가지마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나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야 아 뒤에서 소리 들냐 미치겠다 뛰어요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아씨 진짜 아 저X야 엄마 진짜 저거 아 이게 장난기가 많은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아 뭔 소리야 근데 소리 들었죠 깨서 그 혹시 알바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떤 알바야 그 지하 2층 가는 거 이거 찍어주는 거 나 혼자야 네 선생님 여기는 가는 거 없어 이쪽으로 가면 돼 아 진짜 징그러운 애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잠깐만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잠깐만요 얼굴이 뭐 두드러기가 엄청 많이 났는데 여기 뭐지 광대 쪽 광대 쪽이랑 턱 쪽? 아니요 들어가지 마요 여기서부터 웬만하면 여기 자료 각 방마다 자료를 잡고 있거든요 하늘색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됐어 야 아따 뒤에 둘이 나따라붙었어 둘이나 따라 붙었어 둘이나 따라 붙었어 와시 엄마시 둘이나 따라 붙었어 꼭 영원실 느낌이야 여기 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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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가 떨어져 야 봐봐 이거 보면은 진짜 이거 체험단이거든요 100% 치킨아 여기 겁나많아 지금 물이 양쪽으로 다있어 아씨 어떡하냐 아씨 야 뛰어온다 아씨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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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지하 2층에서도 있고 지하 1층에서도 우리 계단 사이에 있었잖아요 지하 1층에서도 있고 지하 2층에서도 있고 양 사이드로 있었어 여기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미홍한 아저씨 나 아직까지 못 만났거든요 우미홍한 아저씨 빼고는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다 영가들이 그래도.. 휴대폰으로 보고 계세요? 갔다올게요 네 와 진짜 지하 2층은 아니다 와 진짜 바글바글하다 와.. 쭈쭈쭈.. 로그 st emma 로그 st emma 왜 핏자국이야 왜? 찹쭈쭈 아 진짜.. 아 좀.. 아 아 피 진짜 피거든요 내가 잘못봤나 다 내려가지 말고 아니요 다 내려갔어 2층까지 피 진짜 피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다 딸린다 여기 봐봐 피 이거 피 같다니까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뭐야 피 아니야 피 아니야 아 아 아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숱이 너무 안좋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숱이 너무 안좋아요 아 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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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나중에 그러면 또 한번 체험 부탁드릴게요 네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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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어가세요 아 쟈